네 여러분 오늘 방안에 지금 반딧불이가 한 마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네 반딧불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불 끄고 있었는데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게 돌아다녀서 봤더니 반딧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한번 꺼볼까요? 불을 한번 꺼보고 반짝반짝 거리는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반딧불이의 불입니다 이거 이거 뒤집어야지 보이시지 뒤집으니까 보이네요 그쵸? 반딧불인데 애 반딧불이라고 하는 종이인 것 같구요 올해도 찾아와줘서 고마운데 작년보다는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10마리 잡아서 촬영한 다음에 놔줬는데 이거 한 마리 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고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구요 여기 보면 발광 기간이 보이죠? 아 참 이런 동네에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딧불이 생전 처음보는건데 작년에도 보고 두 번째도 보네요 다시 한번 꺼볼까요? 그쵸? 점이 딱 보이시죠? 자 그래서 반딧불이 소개해드리고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잡게되면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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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lator în爷 감사합니다.